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 A3셀부터 시작해서요. H13 영역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신 다음 맞춤 탭에 가시면 셀 병합이 있고요. 그 다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글꼴 탭을 클릭하셔서요.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 이용하셔서 궁서체를 찾거나 또는 직접 글꼴에다가 궁서체라고 입력하셔서 궁서체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제목의 추석 가일 선물 세트 판매 현황 제목에서요.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추자 앞에 더블클릭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해당된 모양을 선택합니다. 다시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음 눌러서 한자 키를 눌러서요. 문제 제시된 모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A12부터 C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고요. 세로는 맞춤의 위쪽에 세로 맞춤을 자동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4부터 B11 영역을 복사합니다. A4부터 B1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A17 셀에 오셔서 행과 열을 바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신 다음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라고 행렬 바꿈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F5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백분율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백분율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클릭하시고 자릿수 눌림 하나 둘 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말씀 셀 서식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숫자 1 누르시면 표시 형식이 있고요. 백분율에 오셔서 소수 자릿수를 2라고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C5부터 E11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12부터 E12 영역을 선택합니다.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쪽에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F13 영역을 선택. 그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클릭. 그 다음 F12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누르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를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샵샵샵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 좀 조절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B15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위가 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5셀에 컨트롤 V 그 다음 지급 금액을 선택하고 컨트롤 C C1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위 위치를 다르게 하시고요. 크거나 갖다 30만원 해당한 데이터 입력합니다. 영역의 수가 5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저희는 A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조건 OR 조건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이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 A4부터 I12 영역이 정확하게 맞네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15부터 C17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요. 일단 순위부터 구할까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eq 더블클릭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비율이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데이터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폐기물 비율이 높은 업종이 1이니까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거라서 0이라고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1부터 지금 5까지 구해졌는데요. 1, 2까지는 높음, 3, 4는 중간, 5는 낮음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인덱스 넘버는 랭크.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한 숫자가 있고 1일 경우에는 높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는 높음, 3이면 중간, 4면 중간, 5는 낮음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1일차에서 4일차까지 출석한 일자의 동그라미 개수가 3개 이상이면 2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트 a 함수가 아니라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하래요. 그럼 일단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블랭크 선택하고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선택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공백이 하나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공백이 하나,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그래서 공백의 개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바꿔서요. 공백의 개수가 얼마면 3개 이상이 될까요? 공백의 개수가 1 이하일 경우 지금 공백의 개수가 하나일 경우가 하나, 둘, 세 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2수라고 할 건데 공백의 개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 또는 0이잖아요. 0이라고 하면 공백이 하나도 없이 모두 출석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3개 이상이라고 이수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더블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카운트 블랭크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1 또는 0이다. 한 번 빠졌거나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명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명은 전화번호의 왼쪽에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 지역번호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지역명이 있는 c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텍스트 전화번호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이제 지역명 세 글자를 아래 표에서 찾을 건데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이용합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더블클릭 그 다음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가지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지역번호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지역번호표를 선택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행에서 지역번호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지역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수표를 참조하여 오른쪽에 있는 점수표를 참조하여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점수를 오른쪽 점수표에 가서 내림차숨 된 것을 보시고 280부터 241까지는 1등급 그 다음 240부터 211까지죠. 211까지 2등급이라고 점수표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건데요. 일단 매치함수를 좀 써볼게요. 매치함수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인수가 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찾을 값, 룩업 밸류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점수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점수표는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세 번째 칸에 오셔서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숫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1이라고 하면요 점수표가 오른차순으로 참조하는 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1이고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0은 언제 사용하시냐면 문자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참조할 때는 0을 넣습니다. 그 다음 확인 이게 좀 어려우시면 도음말 눌러서 도음말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점수표에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해놨습니다. 그 값에다가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 갖고요 등급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조건은 따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22부터 E23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 형태에 가서 비정규직 B22와 B24를 컨트롤 C 눌러서 E22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커서를 E27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Dsum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에 오셔서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인원수가 있는 C22세 조건은 고용 형태에 가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범위가 인식되지 않죠. 데이터 위에 작성일이 있어서 제목까지 인식이 되는데요. 저희는 P23부터 J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P21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서를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출장지를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신 다음에 총 출장비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가로 쪽에 행의 합계와 세로 쪽에 열의 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비어있는 영역에 별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샵샵샵 표시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추석 특별 상여금 표에서 기본 상여일이 있는 시 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기본 상여율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본 상여율 기본 상여율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1세를 클릭하시고 수당 합계 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시 13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명은 지우시고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기본 상여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현재 10%를 15%로 추가 다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기본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10%를 5%로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 G11세 수당 합계 결과를 보겠습니다. G11세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에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따로 위치를 수정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처럼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 하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금액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금액을 2, 2, 4 셀을 클릭하시고 수강생 곱하기 수강요 곱하고 엔터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금액에 대해서 계산 작업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찾습니다. 첫 번째 줄에 육각형 G3부터 G5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G3, 4, 5 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는 금액 계산이 아니라 텍스트는 금액입니다.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가 달라요. 주의하셔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 계산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미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범위 지정을 해제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깔 노랑 하셨으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 보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 사각형에 두 번째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G7부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7부터 7,8,9 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지정이 아니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서식 지정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금액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서식을 적용했던 제목을 행만 다르게 색깔을 바꿔보신 다음에 금액 클릭하면 금액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의 차트의 서식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 원형 차트의 두 번째 3차원 원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 2월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다 지우시고 2월 우수 기업 시장 점유 구성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의 종류를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 굴림체를 찾으시거나 직접 굴림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크기 1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요. 범내를 선택하시고 그냥 키보드로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 체크를 해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각 데이터 계열 그럼 안쪽에 있는 원형 차트를 선택하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그냥 표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기타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항목 이름과 그 다음 값이 아니라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이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 크기를 10을 선택합니다. 다음 대안 18% 요소를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클릭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셔서 하나의 요소를 분리시키면 되겠습니다. 제가 5번 문제를 먼저 했네요. 4번 문제 볼게요. 하나의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전체가 데이터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첫째 조각의 각을 문제에 나와있는 45로 입력하시면 원형 차트를 회전할 수가 5문항의 차트의 서식 지정 문제 살펴보셨고 실습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